아 빨리 먹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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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로와야 돼 아니 근데 여기 다 나오나?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근데 이렇게 앉아야겠다 이것도 와 900개 와 500개 누구야? 와 우리 왓쿠형 2천개 와 왓쿠형 2천개 아 우리 또 애프터니 500개 감사합니다 아 요즘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진짜 무사단이 오져요 예 농담하는게 아니라 지금 흐름 땄어 지금 흐름이야 야 저 어떻게 흐름 틀라고? 흐름 킬거 없어 지금? 폰 줘봐 지금 2천개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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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꼬가 빨리 빨리 꼬여 저는 핸드폰 고장 호랑 풍류가 틀면 돼 호랑 풍류가 야 아 11개씩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또 통궁방향이 또 11개 감사드리구요 이야 아이 감사드립니다 어? 아 진짜? 고경이가 지쳐있어도 지금 힘내야 돼 지금이야 지금 힘내야 될 타이밍이야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뭐야 아 또 100개 아 여기 아 우리 왕이 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1,2,5맨이 150개 감사드립니다 와 역시 무사단이 오죠 진짜로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야 이야 아 지금 부금을 틀 수 없어 부금을 못 틀어요 아 부금을 못 틀어요 아 부금이 어디서 갑니다 네 야 그거 꼽아라 기은아 부금이 껴져 부금 껴져 부금 껴져 아 지금 10년 한 분이에요? 빨리 빨리 부금 껴져어 빨리 네 너 음향 감소 와 DJ 와 돌새는 천안개 아 우리 돌새님 또 천안개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돌새님 또 천안개 감사드립니다 아 누구죠? 돌새님 아 진짜? 아 우리 돌새님 아 우리 또 블링이 막 열혈 예 아우 돌새 형님 또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가자 읍자로 돌아왔습니다 읍자로 가자 가자 이거야 맥심하게 감사합니다 읽어보시면 백시만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백시만개 이야아아아아아 또 백시만개 누구야 아 우리 장순이 또 백시만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것 같으면 좋겠네 우와 아 나와요 감사합니다 야 야 야 어 어 어 어 어 음 여... 한 arena 어 어 연 아 감사합니다 이야 오르네 오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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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질 더 좋아 아 오레시 기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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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77일 비교하려고 해줄까 77일 비교하려고 해줄까 잠라 와 77일 공식뿐 77일 사단 공식뿐 아 우리 뷰블스마일리 천사게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천사게 감사드리구요 77일 사단 공식뿐 기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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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 와 야 기운하니 4단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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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11개 8개 11개 11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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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고 왜왜왜왜왜 뭐야 야 에프터닛 큐볼 에프터닛 식사식사게 식사식사게 아 감사드립니다 에프터닛 식사식사게 나이스다 아아 뭐야 저 새끼 야 왔다 왔다 전화 왔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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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핸드폰 고장났어 여기 못 봐 어 저기 누구 있는데 어 아이패드 맞아 자꾸 카메라만 나와 근데 저거는 느리잖아 저 계속 카메라만 카메라 계속 톡톡이 짠 톡톡이들 한개 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톡톡이 짠 어 하하 촉촉해졌대 여기 두 개만이야 폭포세트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혹시? 우리 플링님이 좋아하는 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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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와, 시빌 요킹이데이 와, 시빌 요킹 시빌 요킹 어, 여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니 와, 미친 요킹이 언니 있고tz孩子 태연овой 요킹이데이 suits 야, 야, 야..노래 바꿔 아니, 플링아, 너는 없어? 너는 뭐 노래? 전형 노래 이런 거 없어? 전형 노래는 없어 어, 있어 뭔데? 저, 저플로 갱 왜요? 아니아니아니 여기 오가 있는 것은 Lebru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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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이거 바직 문고 한쪽 남았는데? 어, 이거 언니가 나와 있어요? 이거 언니가 다 사줬어요? 어 진짜 저 마이. 잘 먹겠습니다 언니. 어 갑자기 조용히 나. 왜왜왜왜 와 우리 초플릿 기산이 500개 감사합니다. 아 저 기산이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뭐 이렇게 빠르냐? 와 진짜 와 왜 이렇게 빠르 와 진짜 와 미쳤다 진짜 별풍 터지는 거 봐라 와 진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25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일로와 이제. 이제 일로와. 먹자 이제 일로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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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경민이 들어왔는데? 아 아 또 뵙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도망왔어? 오케이 오케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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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 좀 더 올릴까? 이거 지금 싹 개였나? 어? 난 중계방이네. 좀 더. 형님 앞으로 좀 더 해도. 아니다. 더 감자가 안되겠나? 이거 중계방이죠? 오케이. 어 아니구나. 아 먹어 먹어 먹어. 아니 모바일이 이렇게 못쓰게. 아니 잠시만요. 나 체력이 산다. 오 혜연이한테 10팀 고맙습니다. 아 100팀 고맙습니다. 내게 안 맞춰라. 뭐 이거 없다 이거. 왜왜왜왜왜왜왜. 어? 모르겠어?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빨리 미식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아 한밤이 할테니! 아 잠시만. 아 제가 일단 정확하게 하고 가자. 한밤이 형이 누구 팬이야? 한밤이 형이 내 팬이야. 어? 내 방에서 만숙이 쏘시던데? 내 방에... 어 그래? 2등 쓴다 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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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수했네요. 아 우리 한밤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뻐. 아 형님들 목소리 잘 들려요? 저거. 물소리 있어. 물소리 못 받게 됐어요. 아 못 받을게요. 아 근데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해 보이시지 아세요? 나 소 Wars인데. 어... 와 누구의 일일이imanі technical dentist! 감사합니다. 아 근데 대박. 아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엄청나게 펴졌는데. 진짜 대신 분. 애연적이 없어. 아 근데 진짜 그래. 나도 왜. 야 홍보 언니도 칠칠을 갖고. 야 비행기 반. 아니 이게 또 여러분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 만약에 팬들이 싸면. 길 살고 막 그러거든. 진짜로. 맞아 맞아.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성망이님이 또 오메칠 뒤에 와.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근데. 다행인게 잘 끝나서 사랑해. 아 나 솔직히. 나 아까 운명자체체 때 놀랬어. 너무 놀랬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수프를 날쯤 칠파리게. 너무 많습니다. 아 나이스. 어 부끄럽지만 그래. 아 왜 왜 그러어. 잘 만들었는데. 어 이제 블랙이 좀 미소가 돌기 시작한다. 네. 아니 분리기가. 아니 분리기가 오늘 이렇게 부치가 나가지고. 네. 근데 아까 아까부터 좀 기운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아 아까 너무 추워가지고. 아 추워서. 아니 근데. 진짜 세명 다. 목배가 너무 좋더라. 진짜. 깜짝 놀랬다. 진짜. 어떻게 다 이뿌라봐. 풀린이. 응? 뭐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재시도. 아 근데 재시도. 아 너무 나. 어? yea. 개굴이. 아아아아아아아어. 와아아아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부리 기운이. 아니 근데. 아니 세분다. 좀 약간 뭐라구요. 다른 스타일의 몸매 좋은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다른 스타일이야? 다 안 먹었어요 근데?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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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스타일이야 진짜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약간 이렇게 다 같이 세명이서 여성분들 주도라 했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나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내부 잔을 다시 먹는 거 같아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거 좀 하더라고 왜 안 먹어? 안 보고 있습니다 일찍질 반응이 너무 100개짜리였다고 다시 반응했지만 오빠 뒷모양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 그 뭐야? 제시가 했던 거 아니 그 언프리티 맥스탄에서 좋네 아니 근데 넌 왜 이렇게 싸서 먹어? 뭘 짜 틀려봐 이래 아 난 여기 보면은 족발료 온 거 같아 족발료 온 거 같아 족발료 온 거 같아 아니 족발료 온 거 같아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드립 없었어요? 왜? 시장들이 시바스 새끼는 구비포치 다 끌지 않고 실패하는 거 같아 그거는 누구야? 뭐 구비를 쫓아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거 아 지금 안 되죠 아 그냥 먹고 있어 아 뭐 또 누구야? 얘 그냥 먹고 있어 아 신기하다 뭐지? 뭐? 이거 날까요? 한자가 이거 와요 어? 원래 오신 거 어? 나한테 이제 그만 말해 나한테 말해 응? 남자면 어 우리 남자면 나 진짜 바로 발자이게 되는 거야 나 가져다 더 구성해 응 아 이건데 이거 뭐지? 응? 누구만 추면 안 될 거 같은데 어? 오고 왔는데? 아 이거 아니야 조용히 해 어 뭐야? 좋아 이거 이건 왜 이렇게 ró visited 밖엔지가 없어요? 아 아 액 히트? 피촉이 정말 예쁘데 아니 누구랑, 누구랑 친하나? 친해. 친해. 친해? 어떻게 친해 우리? 핏춘이 정말 예쁜데? 락처리 시켜줘. 아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지마. 진영 절감 5반지? 똑같아. 똑같은 얘기잖아. 아니 그거 맞다고 말해. 남자야 여자야. 태풍이 나.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 수술 조금만 땡겨. 아니 근데 윤종이가 딱 소망하고 들었는데. 저 윤종이 오는 거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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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있어? 어? 어? 아유. 에이 무슨 특성이란 하지? 어? 여자야. 아 여자야? 어. 그렇게 눈물 죽어. 블링 같은 눈이. 아 미안해. 아 진짜 모르니까. 뭐만 무거울해? 아 미안하다. 내가 다신 거예요. 우와 나 저거 없는 사람이 처음 봤어. 뭐? 왜? 처음 본다고? 왜? 뽀뽀 왜? 오늘이 모든 사람이 처음 봤어. 저거 버리지 않아서 또. 아 뭐 먹으면. 아니 이걸 먹으면 해장돼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딱 하나 말하면 저거 가끔씩 먹잖아? 진짜 좋아. 약간 동치미 같은 느낌. 어 맞아 진짜 동치미. 동치미한테 한 3년 더 삭힌 거 같아. 어 진짜. 속이 확 풀려 진짜로. 근데 몸에는 너무 안 좋아. 아 그래요? 이거 막 설탕 엄청 들어가지고. 내가 저거 하나 형님들 내가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 언제지? 20개 먹었었나? 이거를? 어. 20개 다 먹었었나? 그때 시가 위 경전 들어갔잖아. 야 시가 안 드신 게 다닌다. 나 그렇게 술 안 드신 게 다닌다. 나 진짜 안 드신 게 다닌다. 20개였어. 아. 요즘까지 안 먹는데. 응? 아 20개야? 어 맞아. 나 먹어야겠어. 오래 먹고 내가 무슨 소리야.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야. 맞아 맞아. 내가 맛도 못 먹으면 안 먹는데. 야 근데 이 시간에 먹으면 상 안 쪄 원래. 왜 이렇게. 아 드디어. 왜요? 왜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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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풀링이 앞에서 이렇게 웃으니까. 어. 가치. BERG. 아까 서예정아는 뭐였어요? 서예정아는 어디야? 아 둘이 서예정아는 또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어 말해 왜 어 말해 왜 아니 뭐 내가 뭐라 했는데 뭐 말해 아 말해도 돼요? 어 말해 말해 어 말해 말해 편하게 아니 진짜 아니 나는 모르는 거 없어 방송에서 뭐 해 주지 해 주지 해 주지 해들이 많이 이상한 바람이다 말입니다 뭐라고 말해 주실 줄 알 거야 아니 아니 나 뭐 뭐라 말했는데 왜 말 못 해 주세요? 아니 너 바람가 없으면 몇 시에 사람이 있나? 뭐라고 말해? 아 장난이 노트도 없어? 아! 아이씨! 누가 이런 거야? 아 왜 그러는데 그가 빠졌나 아 진짜 장난이야 근데 별 얘기 안 했는데 뭐예요? 아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방송한 지 몇 시댄지 하고 그래 그래 어 아 불편하지 아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외부와는 다르게 착하세요 아 아니 나 근데 첫 인상이 못했는데 아 첫 인상은 좀 무서웠어요 아 아 아 그렇지 아 무서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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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안 해 그냥 찐따라 같은 화면에 있는 것도 맞아 어떻게 해 맞아 얘 너는 내 첫 인상 없겠는데 별로였어 아니 나는 얘를 예송장에서 갔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소년을 그렇게 물어보는 거 뭔가 좀 떨어졌을 걸지 모르겠는데 뭐라 했는데 내가 뭐라 했는데 내가 이제 종민들을 부르려고 종민들 어디 갔냐 갈 거니 좀 나한테 이제 뭐야 도구장이 진짜 고집가웠어 내가 그랬다고? 어 아 아 장난으로 한 거잖아 무슨 아 장난으로 한 거잖아 그래갖고 아 진짜 안 됐겠구나 아 도구장 아니 인정이 아니라 내가 아마 떨어졌을 거야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빡쳐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갑자기 경민이 어디 갔어요 이런 놀는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이런 나머지 맞지? 아니야? 내가 한 번 더 좋아 아 그래? 아 진짜 역시 여러분들 파도파도 비담만 나오네요 저는 아 근데 물소리 이거 못구나 원래 좋은데 아 그래? 아 근데 시청자 분들이 물소리 맞지? 물소리 있겠네 아 물소리가 물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물은 없나? 물 아 물이 있어 있어요? 있어요 물었어 맞죠? 소리가 묻히죠 아 잠시만 봐볼게요 무슨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졌어? 어 사다보니까 그렇게 됐어 어 20만원씩 다 넣는 거? 물 먹고 할 텐데 네 아 여기저기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먹어요? 아 맞아요 하얀색 때문에 뭐세요? 네 스물들 아니 왜 안 드세요? 상수기 상수기 아 나는 아니 아 이거 몸을 끄면 확신데 야 근데 너 술 안 먹었을까? 술을 끄고 먹어야지 야 술을 끄는 중인 후파가 껐는데 껐는데 물 꺼준대 야 물 꺼준대 물 꺼준대요 아 개진대하면 빨리 와요 도시 꺼줬잖아요 물 꺼준대 꼭 꺼줬죠 시발 도시 꺼줬는데? 아 저거 냉동안 꺼져 아 꺼준대 그러니깐 단독을 껐어 아니 근데 제시야 너 술 잘 먹는다 맞아 분위기 있어서 술통이 먹으면 안 필요한 거 아 근데 나 요즘 왜 이렇게.. 아.. 입맛이 없지 아 진짜로.. 아 입맛 없네 올라오는 게 없지 맨날 입맛이 없지 맨날 배가 흔들어 먹어야지 아니 근데 그 몰려오는 지 언제 오는데? 오? 12시에? 12시에? 뭐 좋죠? 숨에 그 정도 숨는 거라고? 오오 저는 약간 치킨 올랐을 때 차가오겠네 아 좋지 아니 근데 여자면은 파트너 하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야? 형 파트너 아 왜왜 아우 진짜 왜 빠져 파트너 안 돼 아니 근데 원래 풀링이 아니었잖아 응 맞지? 네 어? 파이로리 한 번 사다 했고 파이로리? 와 그냥 파이로리였으면 안 맞지 아 맞지 맞지 아니 왜냐면 이제 제가 누굴 이제 말할 때 웃을 것 같아서 아 이제 말을 못하니까 진짜 아 이거 드리브를 못 찍었어 아 진짜 눈빛이 좋아 아 씨 아 나 진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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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물 소리 저거 꺼든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형 풀링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나 저렇게 저거 뭐지? 저거 매니큐어라고 하잖아 네일아트 네일아트 어 네일아트 하는 사람 진짜 좋아해 아 왜? 어 나 진짜 네일아트 하는 사람 왜 파이 했다 두 파이 왜 좋아해 어이 좋잖아 나 여자여자잖아 나 여자여자를 한 거 시켜봐 너도 해 여러분 막말은 아니겠어 어 어 야 어 그래 네일아트 하는 사람이야 야 정말이야 아 난 진짜 뭐 내 일아트 하는 사람 없어 야 근데 나 봐봐 아 진짜 이쁜데 이쁘지 응 아 너무 이쁜니 아니 나 몰라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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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얘 봐봐 얘 손 봐봐 아 얘는 아 얘는 야 이거 치마가 왜 손 깨끌이 빠져나는데 아 아 손이 진짜 쪼꼼하네 쪼꼼하고 쪼꼼해 어 어 손 쪼꼼한 사람 좋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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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쪼꼼하고 쪼꼼하잖아 아니 쪼꼼같아 말해라 아 남자랑 손이 더 치러야지 아 진짜? 아니 근데 손이 끝난 거야 아 나 손 진짜 이쁘다 맞아? 근데 진짜 쪼꼼한 거 같아 나 어 나 손이 진짜 이쁘다 어 나 우와 어 뭐야 왜 손 쪼꼼해 어 나 손 진짜 쪼꼼해 우와 히릉도 없네 너는 에이 맞나야겠다 어 우와 뭐라 했는데 에이 맞나야겠다던데 아 그건 아니야 뭐야 뭐인데 너보다 손 낳고 왜 왜 우와 이거 뭐야 누구야 저 이거 진짜 진짜 우와 와 근데 놀라는 동시에 와 여기 너무 아깝다 이거 이거 좀 이렇게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잘해줄게요 어? 그래도 그냥 어 아 형님 오셨습니까? 아 형님 오셨습니까? 아 형님 오셨습니다 아 형님 오셨습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잘 못 들었어 잘해줄게 잘 못 받았다 이건 예 인사해서 고맙습니다 아이구 아 이슬에게 이슬에게 감사합니다 아 이슬에게 snapped 흐름이야 흐름! 아니야? 흐름 아니야? 아 근데 대박이네. 어 감사합니다. 근데 여캔분들은 진짜 여캔분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제일 궁금해. 여보 감사합니다. 아 요즘 두 사람이 대박이네. 너 게임을 미쳤어? 아 아니요. 아 지금 공주를 했을 거야. 무서울려고 이렇게. 나 앞으로 같이 공주 터주는 거 제일 많이 해봤어. 아 왜? 아니 근데 나 프로그램 터준 거 해봤거든? 별로라는 거. 왜 이 사람은 거의 dessa인가? 아니 아니. 왜? 그러면 이걸로 같은 게임하면 되겠다. 호! 자기라 불러! 와! 장기웅아! 왜이래? 와 너무짓말. 아 너랄 알지. 예? 아니 제가 어떻게 잘 봐줘요. 어 빌딩게. 아 잘 봐주니까 당연히 잘 봐주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기라 불러요. 잠시만, 자기라 불러요. 내 방에서 엄청 많이 쏘신 것 같은데? 자기라 불러요. 웬만한 여편이 다야죠. 지연이거든요. 누구누구누구? 지연이요. 지연이요. 지연이. 아, 지연이니. 아, 지연이니. 아, 지연이니. 어? 진짜로? 당분이 겨들겨들 일발이겠네? 좋아, 겨들겨린다고? 저희도 일로 기어갈게요. 아, 너 로트미 250대가 돼있어. 감사합니다. 너 지연이니랑 알아? 몰라. 근데 여기 자기바가 그렇게 미션이 있는데. 전화치네요. 아, 진짜 나한테. 아, 나 피곤한데 왜 손길래? 아, 나 안 나와요. 전화치네. 아, 진짜 안 나와요. 거의 양수증이야, 양수증. 아니, 근데 진짜 눈 감아나고 딱 남아본 딱 3명 보고 있잖아? 막 좀 약간 미소가 좀 절로 흐뭇해지지 않냐? 아, 그럼 우리한테 좀 얘기할게요. 아니, 그래. 아니, 아니. 근데 3분도 왜 이렇게 미소가 젖어. 무슨 상담? 아, 진짜? 우리 형 형 형 형 빨리 불러. 빨리 불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프터리도 선정치의 감사드립니다.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아파. 어, 너무 아파. 아니, 너무 아파. 멋있었어? 아니,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짧게 짧게. 아, 맞아.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아, 또 이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땡. 아, 또 이쁘게. 와. 저, 우리 너무 많이. 아니, 근데 나 아까 전에 저거 바텔 해가지고 하잖아. 문에 미끄러가다가 넘어졌던데? 네. 근데 존나 천피하게 갑자기 또 불리지. 여기서 뭐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불리 맞냐? 아, 너 지금 피난는데 지금. 아, 거치면 뭐야? 뭐예요? 뭔데? 김수. 네? 아, 시켰는데? 어? 돈 냈어? 왜? 아, 이거 잘못 받은 거 맞나 봐. 우리 안 시켰는데? 아, 이건 아니, 내 시켰는데? 아, 이건 아니, 내 시켰는데? 와, 시켰는데? 뭐 하게? 돈 냈어? 오, 왜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한 거야? 안 시킨 걸 시청자가 시청자. 아, 진짜 시청자가 시켰어? 아, 진짜 시청자가 시켰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하지? 아니, 나는. 장난을 안 할 줄 알았어. 이거 그거는 왜 중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주문했어요? 아니, 아까 주문했어요. 제가 아까 주문했어요. 와, 누구야?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건박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혹시 이거 3년 안에 진출하는 거야? 아, 그것도 아니에요. 대박이다. 저만 키워. 이거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오랫만하게. 이게 무슨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진짜. 아, 술안주네. 아, 술안주네. 아, 우리 사방포장이야. 와, 칠칠 치우게 했잖아, 이거.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미쳤어, 진짜. 아니, 요즘 봉준형이 큰 거 미치겠지? 진짜. 봉준형이 남자 1위라고 해, 지금. 어, 내가 남자 2위대. 진짜? 어, 내가 남자 2위대. 나 뭐? 오빠. 아, 너무, 너무 여보가 틀려. 오. 너무, 너무, 너무. 오, 너무 맥힌 게. 와. 와우, 초콜릿. 너희 나 좋아. 아, 그래도, 그래도? 너희 눈치 마. 엄마. 야 우리가 홈플리면서 가보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치마. 아 초코넛. 아 아 이래 고마워. 좋네. 와 근데 다 엄청 잘 소리네. 그 소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좀 착한지 말해야 되는데? 착한지? 아 근데 진짜 난 다 헤어났어 큰 분인데. 누구나 이거 먹어. 나 진짜로. 닭이라 불러야 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 나 이거 누가 먹어. 뭐라고? 아 그러니깐 대박이다. 아 이제 슬슬 이제 술 먹을까요? 네? 할까요? 상품을 잘하는데? 아 그래. 형 이거 먹으세요? 아 맞아 밥도 시켰다. 와 자기나 먹었는데 자기나 먹었네. 우와. 당연히 하나 봐. 이렇게 흥부한 분들 있잖아. 나중에 우리 방 오잖아. 그때 좀 약간 한번 시크하면서 튕기면은 오지게 싸우죠. 아 진짜 이거 튕겨야 돼요. 한 번 튕겨. 욕해도 돼요? 아니 욕하지 말고. 욕 말고.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막 열게 좀 이렇게 하고요? 아니 그냥 관심을 주지 마. 아 진짜? 어 그러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어? 관심 안 줄래? 하고 진짜 크게 한 번 나눠. 관심을 씹으면 돼 좀. 어 어. 보호 누구먼죠? 보호 누구먼죠? 에스케들이 그냥 큰 손하고 지나야 되고. 어 그것도 씹어 그것도 씹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니 제발 큰 손 아니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럼 이거 진짜 기억할게요. 어 기억해 진짜. 이거 튕이야. 이거 튕이야 진짜. 어 맞아? 아 나 옛날에. 욕이 방금. 아 또 베라 형이 또 멜신 방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욕이 방금은 지금이 너무 좋아하고 있다. 어? 지금 그 따뜻해졌어. 또. 아니 근데 그거 맞아. 아 근데 이거 양날이 범이야. 왜냐면 그 세경영방 회장님 누구야. 남부호장님. 어 그 분 하다가 영영 안 썼어. 지금 아직도 범방이야. 메방. 메방 아직도 안 썼어. 그래서 양날이 범이야. 와우.. 미워! 방어 형님 방어 형님 방어 형도 조심하나 와우... 아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 술은 저소 먹을거에요 저소 먹고 와아 한진흥 파스 형님 다 서서기나 봐 이야아 못불린 이야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불륜이 지이이이군됐네 네 ㅋㅋ 아우 뵈라 형님 또 몇십 개 아 백시반기 감사드립니다 아우 또 아가 형님 오셨습니까? 아우 또 치프트 치투리 형님 오셨나요? 아우 또 봄풀링 형님 오셔서 오시고요 와 미쳤다 진짜 대나무 터전이 기운이야 우리 대나무 터전이 기운이야 와 우리 또 자기라 불러는 또 111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꼼대 형이 또 111개 아 우리 또 꼼대 형이 또 111개 와 한지훈 형이 또 111개 웅딕 예자승 형이 또 111개 웅딕 예자승 형이 또 111개 웅딕 예자승 형이 또 111개 웅딕 와 우주해 우아 대화 realise 먹어주면 안돼요? 드릴게요 이거 뭐야? 우와 갑자기 이렇게 슬슬 배가 아프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안 돼 아이고 왜 안 돼 아이고 왜 안 돼 아이고 왜 안 돼 이렇게 잘 떠들지 몰랐어 왜 이렇게 잘 떠들지 꿈에도 몰랐네 야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럴 줄 몰랐지 아까 언니가 컴퓨터 사준다고 사준다고 그랬는데 242개 감사드리고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날이에요?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떠들냐 와 와 왔다 왔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잘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좀 너무 받는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아 근데 받아요 진짜 아까 전에 다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진짜 많이 썼어요 이것도 다 쓴 거 아니야? 영업 숫자도 11일 월급 날이셨고요? 아 내가 딱 또 팁 하나 줄게 11, 15일, 25일 외워둬라 11, 15일, 25일 아니 11, 25일은 나도 알라고 있는 존재였거든 11, 25일인데 15일이 저기 그 뭐야 그 LG SKKT 아니 아니 대기업 말고 폰 파시는 분들 월급 날 어 진짜로 월급 날 오늘 10일이면은 10일은 내가 10일은 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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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0일이 진짜 짠 20일? 응 공무원 월급 날 우와 외워둘게요 응 외워둘 20일 날 오늘은 사람한테 막 무시하면 된다는거죠? 아니야 아니야 공무원은 왜 무시해 아니야 아니 그렇게 20일 날 아 진짜 공무원 분들 진짜 너무 수고 많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틀린다 틀린다 어 왔다 어 왔다 이거 오늘 너무 많아 어? 여기 또 있어? 네 가볍게 아 세차도 못해 네네 아 이거 진짜 뺄까 이거? 어 빨라 빨라 어 빨라 빨라 어 빨라 빨라 어 빨라 이거 없다고 이거 없다고 그 닭살이 와 진짜 맛있다 아무것도 다 빨라 빨라 아 씨 야 뭐 시켰는데? 중국집에서? 술국수유 어 또 뭐 왔는데? 술국술국 술국? 어 어 나 이거 안 먹어봤어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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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술국 준다 술국 준다 아니 술국 왜? 술국 술국 어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겠네 진짜? 어 나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많이 안 먹는데? 이거 어떻게 많이 안 먹는데? 아 근데 진짜 뱄새는 소비가 약한데 많이 못 먹어요 진짜 좀 약간 깨작깨작 느낌 어 좀 자주 주먹어 오칼를들 술은 그럼 몇 세지 할거에요? 이제 벌써 10시 50분인데 조금 이따 와 벌써 10시 50분이야? 아까 사왔잖아 어 사왔어 온다? 와 우리 원하 형님 아 죄송합니다 박 드실 분 박 드실 분 여기 이거 엄청 많아요 아 우리 워낙에 또 박 드실 분 여기 되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고개는 먹을 것 같은데? 하나 안먹다 안먹는다고? 아니 이게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입을 지 존나 어렸어요 형님 또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비키니 방송하는거 다 보면은 비키니 짧게 입고 다 갈아입어 했는데 맞지? 근데 오늘 진짜 계속 입고 맞아 진짜 어 아니면 이제 따지고 지현이 한번 들어가서 지현이 한번 들어가서 진짜 어? 나를 그렇게 해도 불러왔나 진짜 말투자들 리액션 좀 해줄라고 하시던데 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긴 하죠 아 누가 이거 다시 보고 아 여기 여기 방 주인장 당장이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대표 리액션 뭔데? 아 없어 남는 데 아 리액션 뭐 그런게 어딨어 그냥 올리앗 댄스 이런거 올리앗 댄스? 올리앗 댄스 올리앗 댄스 올리앗 댄스 올리앗 댄스 누구 뭔데? 올리앗 댄스 아 우리 또 감사합니다 1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리앗 댄스 이거야 오케이 39개 들었죠 황트팩 올리앗 댄스 올리앗 댄스 지금 나와야 되기 오케이 그럼 몬퍼 모르는데 디스토퍼 아 디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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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영어로 되어있는거 아 근데 공주는 이제 가마귀표 올리구 그러니까 진짜 올리구 미쳤어 아 진짜 가마귀표 올리기 진짜 이거 시청자들에게도 진짜 정말로 되어있는거 어이구 왜 아니요 디스토퍼 오케이 어이구 감사합니다 알겠지 응? 뭐? 왜 그래 뭐해 잠깐만 잠깐만 나 혼자 불러야 되겠어 집일까? 디스코모스토어 이거 내 la 내가 우와 디스코모스토어 디스코모스토어? 응 안 한 번 어? 딸기 형님 안녕? 어? 딸기 형님 안 와? 네 알아요 당수기 형님. 어우 우리 당수기 형님은 되세요. 야 제시야 근데 너는... 아 깜짝이야! 아 맞네. 한쪽을 돌려줘. 송순아의 텔레비전. 오! 올려다! 가냐아! 오! 오! 와! 후! 하하하하! 이야! 잘한다! 이야! 잘한다! 이야! 진짜 잘한다! 이야! 이거야! 이야! 이거야! 이야!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이야! 와! 어떻게 해야怒지? 하하하. 이거야. 오! 충만 개의 위치기네. 와... 와... 너 여긴 맞아? 아 게임 중이야? 아 게임 중이야? 와... 와... 방학개비인 줄 알았어... 소금쟁이 소금쟁이 아니야 방학개비인 줄 알았어... 와 우리 또 오맥힌게 감사합니다... 와... 또 오맥힌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와 만두들고 하는게 엄청 웃기네... 왜 게임이야 달려달라 달려달라 달려갈거야? 아 나오면 달릴게 나왔는데요? 으하하하하하하 이미 나왔는데... 아니 달릴 장소가 없는데... 여기... 내가 이거 해줄게... 여기 만들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부구비는 뭐해야 되는거야? 동새끼오티 너무 안날렸대... 아 진짜 내 방송에서 잘 안날릴 수 없네... 아니 근데 부구비는 뭐해? 셋이서 달리자... 아 셋이서 달리자... 셋이서 달리자구요? 카메라에 딱 붙여줘야 돼... 상관식만... 상관식만? 네... 셋이서 달리자... 셋이서 달리자... 아 우리 또 111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111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111... 이거 좀 잡아줘요? 응응... 이거 잡고... 딱 여기? 상관식만... 아 근데 술도 안먹어도 돼... 아 근데 술도 안먹어도 돼... 아 대답해... 아 이거 좀 올려야돼... 가자 플링이야 가자...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플링이가... 섹시댄스 출거하자... 진짜 오지게 달리자... 좋아? 응... 상관식만 나오게... 나 살면서 섹시는 해본적이 없는데... 오케이... 가자... 여기 여기... 여기 확인하고... 네... 네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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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아악! 얍! 리액션! 외장! 왤자! 왤자! 얼굴 지금 없어... 으으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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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나이스! 나이스! 우와! 대박! 아 겁나 웃겨! 적수 좀 막아! 리액션 대박이다 이거! 한 방이 형님! 이거 어떻게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와! 이거 어떻게 조금 더 내려야되지 않을까? 와!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기훈님 뭐하더라고? 기훈님 뭐하는 거 있어? 기훈님 뭐하는 거 있어? 괜찮아! 괜찮아! 기훈이 버전은 뭐야? 아! 1일이 1일이 계속 모자! 고맙습니다! 기훈이 버전은 뭐죠? 기훈이 버전은 그거 아니야? 배 까는 거? 빨리 치워야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재밌어 리액션! 탈북로드? 어? 아니! 아니! 이거만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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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힘들었어 자! 맨대로 가서 찍으라고! 아! 아! 직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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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저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섹시댄스 안되겠습니까? 안되겠다 안되겠다 나 촛블록에는 그림이 없잖아 촛블록에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네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아 유튜브에? 안되겠습니까? 섹시댄스요? 나 섹시댄스는 잘 못하고 그런거 해요 걸그룹 안무이라고 좋지, 좋지, 좋지 어때요? 찔려 찔려? 20초쯤이가 좋아? 찔려가 뭐야? 찔려! 스텔라꺼! 네 맘에 찔려?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바지 입은거야? 아 그래? 너가 놀랬잖아 발을 조금씩 걷어주면 좋다 저희 여러분 포인트는 이런식으로 아이고 A 느낌 고기 더 안에서 도달령 Neptun 오 잘하네, 춤 잘추네 충분히 잘춘 야~~ 걸그룹 같아 어우 진짜 귀여워 귀여워 야야야 너 디스플릭터스 와 진짜 초화같아 어 저기 저기 앉아있다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이거라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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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제 시 시킬까봐 도망갔어 아니 그 여기 에어컨 없어? 야 야 너 진짜 열 준다 맞습니다 어 오후 너 저 제 갓 아냐아냐 뭐랄 로게 모랄 로게? 모랄 로게 해놔 아니 형 유튜브에 없어요 형님 근데 더워 아 죽겠다 아 에어컨 틀고 싶다 에어컨 틀고 싶다 야 여기 에어컨 없어? 아 어디 어 에어컨 에어컨 틀어 야 모랄 로게 있는지 봐 빨리 가 아이스 에이지 좀 해줄게 아이스 에이지 좀 해줄게 있어? 아이스 에이지 플리즈 아이스 뭐수 아이스 네 네 출석비 잘했습니다 출석비 잘했습니다 무비가 카톡으로 보냈다는거에 무라잇숨 한번 들어볼게요 무라잇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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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한 게 없는데? 스타트 좋다. 이런 말씀 Hasologist 명분 없잖아요. 그것은 인정. 아니 진짜 아니 명분이 없잖아요 그것은 인정 명분이? 명분이 다들 뭐 기다리시나봐요 아이고 배 대나무개 감사합니다 아 당첨끼리 말해요? 소진 말해요? 내가 쓸까? 아 없다 아 소리가 없다 콕콕이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추척 7000개의 번호소리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 시킬까봐 올라간거 같은데? 아 아 아 이제 술 먹을까? 아 아 아 아 아 내가 숨꺼 놓을게요 아니 근데 이런 말 할게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소주 냉동실에 올려놨어요 어 오 오 오 오 피아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친구들 왜 이렇게 화났지? 친구들 화내지마. 무서워. 진짜 많이 웃어. 이것이 웨이저 BJ 와대 홍에 삽니까? 빡세다 인생. 인생 빡세다. 이것이 웨이저 BJ 와대 홍준에 삽니까? 나 나가있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까 전에 30분 쉴 때 있지. 그때도 몰랐거든요? 나 혼자 있어서 욕먹고 있었어. 왜인줄 알아? 티 머글어져. 왜요? 왜요? 티 머글어졌는데 나 때문에 울어. 왜? 진짜? 내가 데이트하니까 조금. 그건 때문에 좀 울어줘. 아 97초까지 왜 이렇게 안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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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도 돼요. 안 먹기고 나면. 씻고 없어야지. 이거 더 있어? 더 있어요.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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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